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얼리얼 엔진 제가 8년 전 신입때 얼리얼3부터 시작해서 현재 얼리얼4를 사용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최근에는 얼리얼을 쓰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훨씬 많아진 듯한 체감을 합니다 네 그만큼 국내 배경 모델러라면 거의 필수로 공부해야 할 얼리얼 엔진 거창하고 화려한 테크닉들이 아닌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꿀기능들을 모아봤습니다 내용 정리에 큰 도움을 주신 테크니컬 아티스트 우동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엔진을 다운받아보면 메뉴가 살짝 바뀐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버전부터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 아이콘으로 랜드스케이프나 폴리지를 제어할 수 있는 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기능이 없어진건 아니고 메뉴만 바뀌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고 뭔가 더 좋아진게 있으니 바뀌었을텐데 저는 일단 예전 것이 편해서 예전 메뉴를 가져오겠습니다 에디터 개인 설정에 들어가보면 여러 옵션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드라고 검색 0으로 쳐도 됩니다 해보시면 레거시 에디터 모드 UI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고 재시작하면 이렇게 예전 메뉴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치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브러쉬 편집 그리고 메쉬 페인트 단축키는 시프트 1 2 3 4 5 입니다 폴리지 심기 팁입니다 메가스킨에서 받은 풀을 한번 깔아볼까요 폴리지 탭에서 폴리지를 넣고 칠해주면 브러쉬 크기 안에 세팅한 값이 값대로 풀이 발라지죠 잘 안보이고 밀도가 낮은 것 같으니깐 덴시티를 올리고 사이즈도 키워보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브러쉬 사이즈가 크면 제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찍어서 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럴려면 다시 브러쉬 크기를 줄이고 칠하고 다시 늘리고 이러기엔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이럴땐 I를 누르면 브러쉬 색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설명도 페인트에서 단일 인스턴스 배치로 바뀝니다 이러면 현재 브러쉬 크기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하나씩 심을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심을 수 있죠 오른쪽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발랐다가 여기 빈 곳에 정확히 심고 싶은데 나올 때까지 발랐다 지웠다 할 수도 없고 그럴 땐 딱 I를 누른 후 입맛대로 심고 다시 떼면 원래 브러쉬로 돌아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디폴트 스케일로만 심어진다는 점이 있어서 이걸로 랜덤하게 뿌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창 잠그기 기능입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간혹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가지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는 하나의 액터 패러미터 값을 비교 복사해 올 때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스팟라이트가 있는데 둘 다 위치는 유지한 채 설정값만 가져오고 싶다면 물론 하나 클릭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면 되지만 이게 열 몇 개가 넘어간다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창의 우측 상단 자물쇠를 잠그고 새로운 디테일 창을 한 개 더 키면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잠그지 않으면 클릭할 때마다 디테일 창 두 개가 다 같이 바뀌지만 이렇게 잠그고 선택을 하면 잠긴 창도 보고 현재 창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복사할 수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이 정사각형이 있는 폴더 안에 다른 폴더에 직사각형 메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 지금처럼 폴더 트리가 단순하면 금방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폴더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땐 현재 콘텐츠 브라우저를 잠그고 가져올 다른 경로에 있는 메시를 컨트롤 b로 추적해보면 새로운 콘텐츠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콘텐츠 브라우저 그리고 디테일 창은 각각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작업을 하다보면 탑뷰 정면뷰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메뉴를 일일이 클릭하기가 매우 귀찮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좀 더 편하지만 전 이 단축키가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자 그럴 땐 화면에서 컨트롤을 누른 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위로 눌렀다가 떼주시면 바로 탑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우스 커서와 나오는 선이 일치하지 않는데 왜 안맞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왼쪽으로 하면 후면 오른쪽으로는 정면 좌상단은 우측면 좌하단은 퍼스펙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거의 탑뷰 정도만 쓰기 때문에 위로 드래그해서 탑뷰 그리고 좌하단으로 다시 퍼스펙뷰 이런식으로 자주 씁니다 이게 드래그하고 짧게 이동했을 때는 화면 전환이 아니라 어떻게 전환되는지 텍스트 표시가 나옵니다 어셋 작업 후에 얼리얼에 가져와 보면 가끔 작업하지도 않은 혹은 필요없는 UV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번거롭게 맥스로 가서 UV 채널을 삭제하면 귀찮잖아요 엔진에서 바로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셋을 클릭해보면 UV 탭이 있고 보시면 UV 채널 01이 있습니다 이건 맥스의 UV 1, 2번과 같습니다 많으면 2, 3, 4, 5 계속 늘어나겠죠 선택하면 맵이 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약 1번은 필요없다 싶으시면 바로 아래 선택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간편하게 사라집니다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일정 시점에서 기즈모의 X,Y,Z축이 묘하게 겹쳐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움직이면 Y축으로 고정이동 좌클릭은 X축 고정이동 좌우를 동시 클릭하고 움직이면 Z축으로 고정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폴더가 너무 많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폴더의 색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폴더에서 우클릭하면 색 변경이 있고 가서 색을 설정 후 확인하면 완료 간편하죠 또 즐겨찾기를 해두어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더 안에 또 폴더들이 막 있어서 검색이 어려울 때는 필터를 이용하여 어셋, 텍스처, 매터리얼 등 입맛에 맞게 체크만 해주면 아무리 폴더가 많아도 원하는 내용만 걸러서 나열하게 됩니다 이름과 조건문으로도 디테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창에서 조건문을 입력하여 원하는 어셋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이 만개 이상인 어셋만 보고싶다 그러면은 TRI 이렇게 치다보면 완성형 글자가 나오는데 선택하고 부등식 만 보다 많은 어셋 하면은 트라이 만개 초과 어셋이 나열됩니다 뭐 만오천보다 많은 어셋?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리스트를 전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UV라고 치면은 UV채널이 나오는데 부등식 2라고 치면은 2보다 많은 UV채널 3개 이상인 어셋만 보여줍니다 여기서 2개 이상까지 포함하고 싶다 하면은 숫자를 1로 바꿔도 되고 부등식 옆에 같음의 등호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문이 완성되어 UV채널 2개 이상의 어셋들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검색 연산자들을 살펴보면 좀 복잡한데 A가 B보다 크면 B가 A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이게 같은 표시가 2개 있다면 2개 있는 것은 A가 B와 같다면 그리고 AND는 A조건과 B조건 모두 다 맞는다면 OR은 A나 B조건 중 하나만 맞는다면 그리고 XOR은 A나 B조건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면 네 살짝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 스태틱 메쉬 버텍스가 만개 이하이면서 UV가 하나고 그리고 LOD가 하나 이상인 것만 보고 싶을 때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 버텍스는 만 보다 많다 그리고 AND UV채널은 하나와 같다 그리고 LOD는 하나보다 많다 그리고 스태틱 메쉬여야 한다 이고 만약에 이 조건중 하나만 맞아도 될 때는 버텍스는 만개 이하 5월 UV채널은 하나이고 LOD는 하나보다 많다 그리고 스태틱 메쉬 되게 복잡하네 모든 IF창에서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케일이 X가 O인데 더하기 10을 써주면 이렇게 적용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다 됩니다 수치가 들어가는 모든 탭에는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엔진의 그리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결키를 눌러 커맨드 창 호출 후 R.Editor.NewLevelGrid하고 0은 그리드 단위가 큰 검은색 그리드 그리고 1은 그리드 단위가 좀 커지고 붉은색의 그리드 그리고 2를 누르면 다시 기본 그리드 뷰입니다 배치된 어셋의 스케일을 같이 키우고 싶을 때 애초에 정사이즈였다면 사이즈를 키워도 정비례로 같이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배치했을 때 조금씩 스케일 조정이 있었다면 같이 묶어서 키웠을 때 조금씩 비율이 이상해지면서 스케일이 변합니다 그럴 땐 월드 아웃라이더 창에서 어셋 하나를 부모로 두고 나머지를 하이 어셋에 두면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스케일도 부모만 키우면 따라서 같은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기본 큐브를 하나 가져온 후 어셋들을 큐브의 자식들로 넣어두거나 우클릭 후 붙이기에 가보면 붙일 수 있는 배치된 어셋 항목이 나열되는데 그때 큐브를 검색 혹은 선택해서 넣어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스케일 문제 뿐 아니고 모듈화된 어셋이나 묶어야 할 어셋들을 관리하기 편한 측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룹하고는 또 다르죠 뷰포트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그리드 스냅 활성화 버튼이 있고 옆에 수치가 있는데 이 값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프레퍼런스에서 그리드 스냅핑이라고 치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수치 값에 대한 설정 탭이 나오고 자신이 원하는 값을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0을 추가해 볼까요? 위치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변경 가능하고 삭제하고 싶으면 옆 화살표를 눌러 딜리트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P를 누르면 빠른 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필터를 통해 원하는 유형만 검색할 수 있으며 바로 드래그해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어셋을 자신의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으로 쉽게 붙여 복사 넣기 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단축키 설정을 해야 하는데 에디트 프레퍼런스에서 Here라고 치면 Past Here이라고 나오는데 주의할 건 Material Editor의 Past Here이 아닌 Level Editor의 Past Here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단축키를 설정해주고 저는 Ctrl Shift V로 하겠습니다 해주면 배치된 어셋을 Ctrl C로 카피한 후 붙여넣기 하고 싶은 지점에 마우스 컷으로 옮겨서 클릭한 후에 단축키를 누르면 배치가 됩니다 네 아주 편리하죠 컨텐츠 브라우저의 썸네일이 식별이 불가능하다거나 해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어셋을 클릭 후 컨텐츠 브라우저 우측 하단 View Option 그리고 썸네일 에디트 모드를 체크해줍니다 그럼 이런 노란 바가 뜨고 해당 어셋 썸네일 화면에서 마우스 자클릭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앞, 뒤로 하면은 카메라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다 됐으면 Done Editing을 누르면 바뀜 썸네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의 여러 어셋의 속성값을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은 같은 종류만 된다는 점이고요 여러 개의 어셋 속성의 값을 변경할 때 각각 속성 창을 열어서 값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어셋 속성을 동시에 변경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어셋이나 텍스처 점검할 때 유용합니다 속성값을 변경할 텍스처들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어셋 액션에서 벌크 에디트 비하 프로퍼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속성값들이 뜨죠 텍스처 그룹의 상태라든지 sRGB 체크 유무 등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원하는 속성값을 찾은 뒤 예를 들어 sRGB를 다 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주면 모든 어셋의 속성값이 변합니다 지금 텍스처 그룹이 월드로 되어 있는데 속성이 다 같다면 같은 속성값이 이렇게 표시되지만 하나를 월드 스펙큘러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를 선택해보면 각기 다른 속성값이 적용돼서 multiple valu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경 그럼 일괄 적용이 됩니다 스플라인 매시 액터라는 기능으로 메쉬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왼쪽 모드 창에서 스플라인 검색 후에 스플라인 매시 액터를 레벨에 배치 그리고 배치된 스플라인 매시 액터 속성 창에서 스태틱 매시와 메터리얼을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제 스플라인 매시 포인트를 조작하여 메쉬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피직스의 시뮬레이터 효과를 활용하여 물리 효과에 의해 배치된 액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스태틱 매시에 컬리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셋 선택 후에 속성값에서 피직스 그리고 시뮬레이터 피직스를 체크해줍니다 몇 개 배치해볼까요? 이게 중력을 받고 떨어져야 하니까 공중에 배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모드를 시뮬레이터로 변경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키면 피직스 효과가 적용됩니다 돌 바닥은 구멍이 나있네요 여기서 플레이 상태를 정지하면 원래 위치로 액터는 돌아갑니다 일단 돌의 위치를 좀 더 랜덤하게 바꿔볼까요? 피직스 할 때 주의점은 이렇게 겹쳐있으면은 서로 충돌해서 실행시킬 때 뻥튀기처럼 튀기게 됩니다 일단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겹친 부분이 이렇게 튕겨지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액터가 선택된 창에서 단축키 K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 킵 시뮬레이션 체인지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저장되었다는 창이 뜨고 그 다음 플레이를 종료해도 남아있습니다 뭔가 부서져서 무너져 내린 표현이나 자연스러운 물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얼리얼틴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시장도 얼어붙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하루하루죠 아무쪼록 건강과 멘탈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